앵그리 너 자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공부할 에세이 질문은 지난 토요일 3월 16일날 나왔던 독립형 후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3월에 저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에세이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인데요. 19년 올해 3월 16일날 나온 문제고 사실 예전에 한두 차례도 나왔었는데 16년 8월 20일에도 나왔던 똑같은 문제입니다. 후기가 나온 거죠. 여러분이 3월 16일날 시험 보신 분들은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보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화면 정지하시고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 브레인스토밍 했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gree this로 ad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taking a lot of time 시간을 갖는 거죠. to make an important decision 즉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은 is viewed as 어떤 것으로 여겨지냐면 considered라고 보시면 돼요. bad quality로 여겨진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to have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세미콜론 나오네요. 세미콜론 사실상 그런데 그것은 이제 좋은 퀄리티다. 한 개인이 to have 해야 되는 이 문제에서 일단 이날 3월 16일날 시험 보는 학생들이 약간 좀 해석상에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bad quality for a person to have 요게 좀 해석이 매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문법책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읽다 책을 이렇게 읽다인데 이게 북스가 앞으로 빠지고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붙으면 이제 목적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 있는 거를 이제 수식해 주는 거죠. 마치 형형사정 용법처럼.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해석이 뭐로 하냐면 읽어야 할 그래서 뭔가 약간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의미의 뭐뭐 해야 할 책들이라고 사실 이제 번역들을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뭐뭐 해야 할 책들이 좀 자연스럽긴 하지만 말 그대로 그냥 목적어가 앞으로 빠졌기 때문에 형형사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경우에 bad quality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for a perso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to 다음에 have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 이 for a person은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를 쓸 때 for단 명사 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한 개인이 to have 갖는 나쁜 자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a bad quality for a person to have는 한 개인이 가져야 할 나쁜 자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나쁜 자질을 꼭 우리가 왜 가져야 되나 엽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만약에 그냥 형형사적 용법으로 그냥 단순히 이제 뒤에서 앞에 걸 수식하면 그냥 한 개인이 갖는 나쁜 자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해석이 되죠. 즉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어떤 쓰고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사람들이 갖는 나쁜 자질으로 보일 수 있다. 여겨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한 개인이 갖는 좋은 자질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브레인스토미 하는 방법은 topic sentence를 먼저 생각하고 example로 이렇게 가시는 이 흐름을 따라가면 이런 문제는 못 풀어요. 오늘 모의고사 본 학생들은 제가 오늘 감독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sample answer를 같이 여러분 시험 볼 때 저도 썼는데 아 저도 topic을 처음에 못 생각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example부터 당연히 출발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사실 그게 topic sentence를 끄집어나기 쉬운 방법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그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답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진술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에 동그라미 치고 일단 먼저 예시를 저는 줬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동그라미는 뭐죠?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죠? 그렇죠. important decision이죠. 이걸 먼저 줘야죠. 인생에서의 중요한 결정 이거를 먼저 딱 주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인생에서의 중요한 결정 뭐 결혼이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과를 갈지 문과를 갈지 뭐 의대를 갈지 공대를 갈지 이러한 중요한 결정 이런 것들을 예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topic은 사실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sample answer 비슷하게 제가 아까 아이디어 전개한 것을 제가 보여줄 텐데 example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topic은 나중에 좀 쓰다보니까 대충 어떻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동그라미 치는 건 무조건 구체적인 예시를 줘야 된다. 이거는 뭐 거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진짜. 그런데 이제 문제의 답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약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문제에서 약간 좀 약간 낯선 단어를 좀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 quality라는 이 단어예요. 이 bad quality 또는 이제 good quality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quality가 자질이라는 뜻인데 토플 문제는 원래 이 quality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시험은 이제 iBT고 여러분의 이제 전 선배들은 이제 cBT라는 시험을 봤었는데 이 c자는 이제 컴퓨터의 약자고 이 b가 based 그래서 컴퓨터에 기반한 시험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기반한 시험인데 컴퓨터에 기반한 시험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뭐 시험이 취소되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예전에. 예전 cBT에 라이팅에 아주 곧잘 그 등장하는 단골 문제가 이제 퀄리티. 예를 들면 좋은 선생님의 자질은 무엇이니? 선생님의 좋은 자질 또는 뭐 부모의 좋은 자질 또는 부모가 갖지 말아야 되는 어떤 자질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 퀄리티가 좀 약간 여러분이 약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퀄리티를 먼저 좀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볼 때 이 퀄리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면 이해가 쉬우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모의 자질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부모의 자질 중에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냉정함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냉정함은 내 생각에는 이건 굿 퀄리티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왜 이게 굿 퀄리티인지에 대한 이유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무서워 없고 막 냉정해야지 애들이 이제 비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초장애 그냥 애들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냉정하면 좋은 자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배드 퀄리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나쁜 자질이에요. 이건 자질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이게 나쁜 거니. 야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냉정하고 엄격하고 애들이 막 대화를 안 하려고 할 거냐. 그럼 애들이 삐뚤어질 수 있지 않니. 라고 해서 이제 배드 퀄리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 굿 퀄리티는 약간 좀 어떤 베네피트 그 다음 배드 퀄리티는 뭔가 어떤 나쁜 쪽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게 이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컨셉을 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그런데 샘플랜서 보기 전에 제가 요 에세이 한 학생이 쓴 에세이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제가 우연치 않게 정말 우연치 않게 구글에서 위에 여러분 그 오늘 우리가 그 같이 브레인스톰이 하는 이 3월 16일 문제로 어떤 한 학생이 어떤 사이트 아마 라이팅 첨삭하는 사이트 같은데 근데 그 사이트에다 자기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올린 학생이 올린 예전에 그 한 학생이 올린 글을 제가 우연치 않게 읽었어요. 어 근데 이거는 한국 학생 같지가 처음에 않더라고 왜냐면 영어적인 표현도 좀 약간 되게 세련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트도 제가 처음 보는 거였고 그리고 뭔가 이름 누구누구가 올렸다는 그 이름도 약간 한국의 이름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양놈이라고 한 건 어 양놈의 학생? 아 양놈의 학생이 아니라 그 외국 학생이 썼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왠지 읽으면 읽을수록 아 이건 한국 학생이 썼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게 샘플랜서 보기 전에 약간 쉬어가는 코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대충 이 에세 읽을 텐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이 글이 한국 학생이 썼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렇게 쉬어가는 코너? 어 그걸로 하나 만들려고 여기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 학생 에세는 처음부터 약간 되게 뭐랄까 이게 어 되게 이제 애드립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first suspect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뭐 provoke people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quick decision을 이렇게 막 이렇게 provoke 자극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들의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뭐 어떤 분석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하고 뭐 사실상 one of the 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regards라는 단어인데 이게 약간 고뎀? 뭐 이런 뜻인데 현대의 어떤 hectic life 어떤 정신없이 바쁜 삶의 어떤 그 고뎀들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삶이 뭐 이제 업다운 되지 않니? 뭐 이렇게 하고 people 다음에 be faced with it 하여튼 뭐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 situation은 원래 됐잖아요. in each를 써야 되죠. 여러분 많이 틀린 표현인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막 이런 단어들 보니까 이 단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죠. 어떤 뜻이냐면 axio, axiomatic, axiomatic 자명한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격식이 있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axiomatic. 그래서 it is axiomatic that 막 이런 단어를 막 쓰면서 막 뒤에 쭉 설명이 돼 있고 또 to illustrate 이런 시그널을 보니까 약간 어 이거 한국 학생이 쓴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take a case or person 한 개인의 예를 들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문제에 빠지고 그는 많은 뭐 financial concern 걱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뒤에다 이렇게 take 다음에 something for instance 이렇게 막 쓴다 할지 약간 이쁘게 쓰려고 하고 그래서 he should gather enough information 그리고 나서 요거 난 요걸 보고 이제 아 이건 한국애구나 라고 알았죠. 왜냐면 이게 broaden his horizons 이게 his perspectives 우리 제일 많이 쓰는 템플릿 중에 그 빌어먹을 놈의 템플릿 중에 하나거든요. 견문 넓히는 거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얘가 한국 학생이다라는 걸 알았죠. 근데 만약에 이 한국 학생의 에세이가 아니라면 이 정말 broaden his horizons를 만든 진짜 이 선생 놈은 어 진짜 노벨상 까면 이게 이게 전세계적으로 이걸 쓴다는 거니까 진짜 제일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템플릿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진짜 하여튼 그리고 막 뒤에 뭐 막 쭉쭉 나와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 학생이 한국 학생이라는 걸 안 거는 바로 요 부분이에요. 나돈니를 문장 처음에 쓰면 우리가 도치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일부러 선생들이 어려운 문법을 자꾸 가르쳐요. 왜냐면 이게 애드립으로 어려운 문법을 시험장에 써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자꾸 거짓말을 해서 나돈니를 문장 처음에 쓰고 이제 does he에서 이제 도치까지 했죠. he find s도 안 붙이고 does 썼으니까 s도 안 붙이고 잘 썼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더 한국 학생 에세이 같다는 건 나돈니가 있고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but also를 이렇게 붙였었는데 안 돼요. 이 경우에는 but also가 뒤에 주어 동사를 끌고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때 also는 부사기 때문에 부사 들어가는 자리에 써야 되기 때문에 but he 다음에 이 also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나돈니 도치 하고, but 다음에 자꾸 also를 붙이니까 but 주어 also 옛날에 제가 문법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나돈니 도치 but 주어 also 이렇게 하면 이제 also를 주어 뒤에 붙이니까 이런 거 딱 보는 순간에 아 얘는 이게 한국 학생이다 라고 이제 더 확신이 들고 하여간 이 학생이 이제 그럼으로 라는 표현을 쓰고 quick decision을 하는 것이 굉장히 beneficial 하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전개했죠. 여러분들이 딱 이 에세이를 보게 되면 일단 단어가 어려워요. 일단 어려우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axiomatic, axiomatic, 자명아 이런 단어 막 갈겨 써주고 막 분석적인 능력 이런 거 써주고 막 어떤 고뎀 이런 거, rigorous 이런 단어들 써주고 일단 50% 먹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이거를 원어민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보면 와 와 이렇게 감탄하면서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이 글을 채점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원어민이지 원어민. 얼마나 뭐 이 글이 뭐 그 사람들한테 대단하게 어필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쉬어가는 코너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하는 건 이게 한국 학생 에세이 같은데 만약에 이게 한국 학생이 아닌 진짜 예를 들면 원어민일 일은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원어민의 글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뭐랄까 했던 사실은 영어를 잘해도 왜 토플에서 독립형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 글을 보여준 거죠. 이 글에는 뭐가 결정적으로 없죠. 에세에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스페시픽한 예시가 없잖아요. 즉 디테일이 없잖아요. important decision 이라는 그 예시가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리고 beneficial 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quick decision 을 해서 이런 분석 능력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benefit 한지도 예시가 나와야 되는 예시도 없고 그냥 어려운 단어 위주로 그냥 이쁘게 쓴 그냥 에세이지 절대 높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건 broaden his horizons 는 정말 빌어먹을 템플릿이에요. 이건 정말 쓰시면 망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번에는 한국놈 제가 한국놈이니까 그럼 한국놈이 유치하게 에세이를 썼을 때 어떤 식으로 디테일을 주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것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bad quality가 되는 거죠. 나쁜 퀄리티야. 당연히 오랜 시간을 오랜 시간을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로 나쁜 퀄리티야. 그러니까 뒤쪽에서 우리 세미컬론으로 뭐라고 했냐면 주어동사가 나올 때 이것이 좋은 퀄리티라고 했죠. 실제. 그죠? 그러니까 나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실제는 무슨 나쁜 퀄리티야. 무슨 좋은 퀄리티야. 개뿔. 나쁜 퀄리티야. 그러니까 나쁜 퀄리티로 여겨지는 게 맞아 라고 해서 진순문을 부정하는 거니까 저는 이것이 bad quality라는 전제를 갖고 이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예시부터 썼습니다. 자 갈게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I haven't ever made in my life. 내 인생에서 내가 여태껏 해온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내 생각에는 바로 buying a home. 즉 예를 들면 내가 30살 때 집을 사는 거였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important decision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은 집을 살 때였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개월 전에 4months ago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는 거죠. I had a good chance. 나는 어떤 좋은 기회를 가졌냐면 buy 살 수 있는 기회인데 한 집인데 우리 보통 예를 들면 여러분 왜 하우스나 홈 같은 걸 쓰고 for를 쓰고 세일하게 되면 이게 영화에서 많이 보면 여러분 왜 이렇게 팻말 같은데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앞에 잔디밭 앞에 for sale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매물 이라는 뜻이죠. 즉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제 판다라고 자기가 집을 팔겠다는 그런 매물 같은 것들을 이제 in sale 이라고 하는데 앞에 urgent가 붙은 건 느낌상 뭐예요. 그렇죠. 금매 정도 되겠지. 그지. 그래서 금매로 올라온 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 집을 얼마에 살 수 있는 기회냐면 buy 다음에 something 다음에 for를 쓰고 뒤에 돈을 쓰면 가격이죠. one million dollars. 그래서 이게 한 10억 정도 되죠. 10억 주고 금매로 올라온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4개월 전에.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야 you should take a long time. 너희놈아 시간을 가져야지 너희놈아 그렇게 인생에서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집 사는 문제인데 그거 좀 take a long time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엄마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나도 이제 엄마의 어드바이스를 이제 충고를 따랐죠. 그러면 이제 엄마의 충고를 따랐으니까 결국 take a long time 하는 예시를 줘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뭐를 줬냐면 spent 쓴 거지 2개월을 쓴 거야 2개월을. 굉장히 긴 2개월의 시간을 뭐를 썼냐 바로 부동산에 관련된 책도 읽고 그리고 counseling 즉 상담도 한 거야. 누구랑 상담했냐면 estate agent에서 바로 부동산 업자들이죠. estate agent 즉 부동산 아저씨 아줌마들이랑 막 상담도 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책도 보고 몇 달? 두 달 이 두 달이 take a long time 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죠. 그랬는데 웬걸 2개월 동안 뭐 책 읽고 상담했는데 빌어먹을 그 house 내가 관심 있는 그 house는 여기 여러분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something 다음에 double 이라는 동사에요 이게 그리고 in 다음에 명사를 쓰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두 배가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정말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2개월 동안 책 읽고 막 부동산 업자 아저씨들 아줌마들 만나서 막 상담하고 이렇게 spent 했는데 take a long time 했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관심 있었던 그 집은 딱 그 두 달 만에 몇 배가 된 거야 가격이 두 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투 밀리언 달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에세이에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거짓말로 써도 상관없고 그리고 디테일 하니까 어때요 일단 쉽죠. 중요한 결정이 집 사는 거 그런데 그 집 사는 결정을 했을 때 내가 뭔가 took a long time 오랜 시간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약간 시간을 좀 가진 거야 뜸을 들인 거야. 그래서 2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도 썼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개뿔 그 집은 이미 가격이 두 배나 됐고 결국 내가 사지 못했다 그 기회를 놓쳤다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example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쉬운 에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학생의 에세이 그게 한국 학생인지 외국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의 에세이랑 이 에세이를 보면 극명하게 선생님이 지금 올린 이 에세이가 쉬운 건 예시가 구구절절하면 상대방이 쉽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토플에서 늘 그 토플 ETS에서 요구하는 그 specific이라는 바로 example 구체적인 예시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저는 토플 라이팅을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또는 대학을 졸업할 때 논문을 쓰실 텐데 여러분 진짜 좋은 건 쉬운 글이에요. 상대방이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좋은 글이지 어려운 단어를 막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읽기 힘들게 만들달지 아니면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사실 그것도 되게 본인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에세이는 결코 좋은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에세이에서 보는 것처럼 쉬운 예시를 먼저 생각하고 에세이를 쓰게 되면 토픽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포인트는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기까지 쓰면 이건 예시만 있지 토픽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고 나오면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써야 되죠. 그럼 왜 이것이 이 예시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오랜 시간을 important decision을 하는 데 있어서 take a long time 뜸을 들이는 것이 왜 bad quality냐 라는 이유를 써야 되죠. 왜 이게 bad quality지?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중요한 인생에서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니깐 기회를 놓치니깐 이건 bad quality야. 또는 뭐 어떤 친구들 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뜸을 들이거나 결장을 할 때 take a long time 하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않니? 뭐 이렇게 그냥 topic sentence는 한 줄 정도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예를 들면 이것은 지금 이것은 결코 좋은 자질이 될 수 없고 나쁜 퀄리티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중요한 기회를 인생에서 얻어야 예를 들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니깐 이건 결코 좋은 퀄리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연결해서 써줘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한 줄 또는 필요하면 두 줄 이런 식으로 자꾸 topic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쓰고 나오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본 문제도 결국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topic은 essay, example를 다 쓰고 나서 나중에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여러분이 앞에다가 예시 앞에다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쓰고 나와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지난번에 강의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지만 이렇게 좋은 예시도 why topic sentence를 쓰고 나오지 않으면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앵그리 너 자니 이것도 이제 많이 정착이 돼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시험을 보시면 그 시험 본 문제를 후기를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서 앵그리 너 자니 코너에서 여러분이 본 토플 실제 문제를 가지고 프레인스토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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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